주기꾼들은 입만 열면 오직 주식 얘기였습니다. 어딜 뛰어가면 주식 때문이었지요. 가만히 서 있어도 그 역시 주식 때문이었고 어딘가 쳐다보고 있으면 주식을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깊이 생각에 잠겨 있으면 주식을 생각하는 거였고 뭔가 먹고 있으면 그것도 주식 투자에서 나온 거였지요. 공부하면 주식에 대한 공부였고 항상 주식에 대한 환상을 꿈꿨습니다. 병들어 죽는 자리에도 주식 걱정만 했습니다. 관찰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투기꾼은 몸이 두 개로 나누어 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새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고 치죠. 투기꾼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거래소 전체의 분위기는 팔아야 한다고 말하니 그의 사고가 그의 이성과 싸우는 셈이지요. 그의 이성은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라 이 순간은 매수를 종용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순간에는 거래소 분위기를 보고는 매도를 종용하고는 하니까요.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투기꾼이 되지 말고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조셉 드라베가가 지은 혼돈 속의 혼돈입니다. 이 책은 1688년에 나온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 설명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 최초의 주식 시장의 모습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돈 속의 혼돈 책은 주식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25년 동안 구하려고 했던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분인 앙드레 코스톨라님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책이라고 해서 참 어떤 책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책은 혼돈 속의 혼돈 스페인어판 초판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철학자, 상인, 주주 세 사람이 모여서 증권 시장과 시세의 원리, 투자자의 심리와 투자자의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300년 이상이나 지났지만 그때의 증지 상황과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무차입 공매의 문제가 그 시절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차입 공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의 역사도 알아두는 게 현재 주식투자하는 데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책은 총 4부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화 내용 중에 시청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식투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수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투자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수칙 주식거래 사업이라는 건 이토록 어렵고 놀라운 일 투성이니 반드시 4가지 수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칙 절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주식을 매수하라 매도하라 조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의로 한 조언이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두 번째 수칙 놓친 이익을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기라는 겁니다. 유리한 국면이 계속되는 행운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말고 취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뱀장어가 도망가는 속도는 생각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수칙 주식거래로 버는 이익은 고블린의 보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고블린은 유럽 설화에 등장하는 도깨비 또는 사악한 요정을 의미하는데요. 반짝이는 물건을 좋아해 보이는 대로 다 훔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카번클이었던 것이 석탄 조각이 되었다가 다시 다이아몬드나 부식돌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아침 이슬이거나 눈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카번클은 루비 석류석처럼 붉은색을 띠는 보석을 둥글게 연마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수칙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모는 진실에 기반하는 일이 드물기에 이 게임에서 이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 인내와 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불운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격을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은 천둥에 혼비백산하여 숨을 곳을 찾는 암사슴이 아니라 천둥의 포효로 응답하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확실한 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투기꾼이 끝내 이겨 처음 구상했던 작전에 합당한 돈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300년 전에 이야기하는 4가지 수칙인데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딱 들어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수칙은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식을 매수하라 매도하라 조언해서 안 된다는 것인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주식 종목에 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현재의 좋은 주식이라고 추천을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주식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줘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못할 바에야 아예 매도하라 매수하라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칙, 놓친 이익을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기라는 것도 정말 제가 못하는 것인데요. 주가가 과열되거나 고평가되었다면 미련 없이 그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면 다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주식이 과열되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아 저 고점에서 팔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다시 고점을 가는 거를 기다리다가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이익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칙, 주식 거래로 버는 이익은 고블린의 보물 같은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100% 수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몇 달만 지나면 그 수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이너스 50% 되는 순간도 나옵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석탄 조각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주식 거래로 버는 이익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그때그때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어떤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식의 변동성에 상관없이 그 주식을 꾸준히 보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칙, 게임에서 이기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 인내와 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은 현재에도 너무나 중요한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대가들의 책을 많이 보면 인내를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폭락 시에 매수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꼭 자신의 투자 금액 중 일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너무나 못했었는데요. 투자 금액의 10%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버티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번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철학자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친애하는 그레이버드 즉 오래된 사람 현자여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사업에 대해 정령 아는 것이 없다면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구려. 이 사업은 유럽에서 가장 공정하면서도 가장 부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면서도 가장 악명높고 지상에서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저속한 사업이지요. 이것은 똑똑한 자에게는 시금석이요 담대한 자에게는 묘비지요 유용함의 보고이자 재앙의 원천이며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시시포스의 맞수이자 부리바퀴의 사슬로 묶여 영원히 지하세계를 떠돌아야 하는 익시온의 맞수이기도 합니다. 익시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켄타로우스의 아버지로 불경제를 지어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인 채 끈없는 회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시시포스도 많이들 아시죠?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위를 정상에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져서 이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을 묘사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었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주식거래에 빠지면 시시포스의 저주처럼 끊임없는 이익과 손실을 반복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트레이더가 아니면 이익과 손실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자금이 바닥이 나고 그러면 또다시 돈을 끌어와서 주식투자 거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의 감정은 정말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주식 거래를 계속하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다 느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묘사하는 어떨 때는 주식시장이 천국 같고 어떨 때는 지옥 같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투자를 제대로 해서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공정하고 고결하고 그리고 유용함의 보고고 돈을 버는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02년에 네덜란드 상인 몇이 모여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덜란드의 최고 부자들이 출자했고 총 자본금으로 약 64톤의 금이 모였죠. 배가 여러 척이나 건조되었고 1604년에는 모험을 떠나는 동키호테처럼 동인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회사 재산권을 수백 개로 나눠서 쪼갰는데 쪼개진 부분의 하나당 가격은 5천 플레미시 파운드 그러니까 3천 플로린이었죠.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당시에 화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투자금이나 투자 성향,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모두 달랐죠. 그래서 주식 하나를 다 청약하지 않고 훨씬 적게 청약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배들은 항로에서 풍차에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마법에 걸린 거인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성공적인 항해와 점령에도 승리했고 값비싼 물건을 잔뜩 실어 귀향했으니 카이사르의 왔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가 무색할 정도였고 이유는 엄청났죠. 거기에 자극받아 사람들은 다들 주식을 가지려고 안달이었습니다. 회사는 자본금을 늘릴 셈으로 첫 번째 이윤 배분을 1612년까지 미뤘지요. 이때 경영진은 이윤의 약 57%를 배당했고 1613년에는 이윤의 42%를 배당으로 지급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주들은 출자한 돈을 다 돌려받은 데다 수익까지 아주 흡족하게 낼 수 있었지요. 회사는 이렇듯 꾸준하게 잘 커 나가면서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날린 눈부신 사업들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답니다. 해마다 새 화물과 징귀한 물건들이 들어오고 그걸 처분해서 이윤으로 배분되거나 경영진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경비로 사용됩니다. 회사가 설립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오늘까지 분배된 배당금이 1482%예요. 게다가 자본가치도 올라서 5배가 넘었어요. 여기 보면 주식의 기원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은 돈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주식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즉 배당과 시세차익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주식 거래를 시세차익만 생각하는데 본질은 회사의 지분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누어 갖는 즉 배당을 받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았듯이 배당을 잘 주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원금까지 배당으로 다 돌려받고 큰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워렌버핏과 같은 수익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은 거의 해마다 열매를 맺으니 나무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몇 년은 꽃만 잔뜩 피고 말지만 또 몇 년은 한 해에도 두세 번 열매를 맺는다는 우라바이 나무들하고 똑 닮았고 가지가 금이고 잎사귀가 에메랄드라는 시바이라인 나무에도 견줄 수 있고 말고요. 또 누군가는 이 회사를 낙원에 있는 선악가 나무라고 하더군요. 모든 지분의 가지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상히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나무는 생명의 나무예요. 무수한 사람이 그 나무 그늘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열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감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도 못하죠. 회사가 사업을 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요. 즉 주식이 항상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처럼 주식은 사람에게 돈을 벌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너무나 재미있으면서도 진실에 딱 맞게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비유 때문에 이 책은 문학적인 가치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볼 내용은 주식 투자자의 분류가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대목이니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식 거래에 뛰어든 부류는 세 무리로 뚜렷하게 갈립니다. 재우는 첫 번째 무리고 상의는 두 번째 투기꾼은 세 번째 무리입니다. 첫 번째 무리인 급력이 큰 재우들과 대자본가들은 물려받거나 직접 산 주식에서 매년 배당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지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배당으로 받게 되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니 주가가 오른들 상상 속에서나 즐거움을 누릴 뿐이지요. 혹여라도 주식을 팔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나 하고 말 뿐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500파운드짜리 주식 하나를 사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인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유럽 평화협정이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양도를 받아요. 예상대로 주식 가격이 오르면 그때 가서 주식을 팝니다. 아니면 현금을 치르지 않고 주식을 사지만 미래의 특정일에 더 높은 가격에 인도하기로 약속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시도합니다. 즉 인도일에는 이미 더 높은 호가에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당시에 이미 옵션과 선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그러는 건 혹시라도 정치든 경제든 상황이 변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른다고 염려가 되어서니 잠시나마 투자한 돈에서 얼마간의 이익을 보는데 만족합니다. 상인한테는 위험도 이웃만큼 중요해요. 그들은 조금 벌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버는 걸 선호합니다. 이 선도 거래에서 상대방이 지급불능이 된다거나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건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위험이나 근심은 떠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무리는 도박꾼들과 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를 벌든 그 액수의 규모를 자신들이 직접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그들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기게 되었죠. 즉 여기서 얘기에는 세 번째 무리들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시세를 조작해서 왜곡하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세 번째 무리는 사기꾼, 투기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리인 금력이 큰 제우와 대자본가들은 현재로 치면 슈퍼개미나 대주주 그리고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큰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그 배당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무리는 거래보다는 배당금에 치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무리는 상인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투자자와 거의 가까운데 시세에 휩쓸려 다니는 개미 투자자보다는 어느 정도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생각됩니다. 즉 상인들한테는 위험도 이웃만큼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위험관리도 잘하는 그런 무리 같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존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황수와 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도 황수와 곰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박지옥에는 서로 대적하는 두 부류의 투기꾼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들은 결정도 반대로 내리고 내가 보기에는 운명도 반대죠. 첫 번째 부류는 황수들인 리브 헤브원입니다. 이들은 마치 공화국과 주와 회사의 연인처럼 굴면서 거래소에서 일단 주식을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가가 오르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시장이 크게 자극받아 가격이 급등하기를 희망하지요. 두 번째 부류는 곰들인 카운트 레미너입니다. 곰의 작전 개시는 언제나 매도입니다. 그들 몇몇의 행동은 오로지 조국 아테네를 파괴하겠다는 복수에 끌어들이고자 알키비아데스를 사랑했던 아테네의 티몬조차도 무색할 지경입니다. 곰을 보면 역병을 보듯 피해야 하며 비일러를 잡는 것과 같은 특별한 때에만 곰들에게 합류해야 합니다. 비일러는 아이들이 나비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일러라는 말은 잠시 잠깐 이익을 볼 기회가 생길 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기회는 순식간에 잡지 않으면 날개를 팔랑이며 날아갈 것이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지 않으면 달아나 버리니까요. 황소들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린과도 같고 기부인들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실제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이게 해줬던 퀄른 선제우의 마법사와도 같습니다. 황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과장합니다. 황소들은 자신들의 수법이 부를 의미하며 무덤에서도 작물이 자라날 것이라고 대중을 현혹합니다. 그들은 공격해오는 뱀을 보면 인도인들처럼 맛있는 별미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황소들은 불길에 당황하지도 않고 찬패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반대로 곰들은 두려움, 공포, 초조함에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그들에게는 토끼가 코끼리로 보이고 여관의 작은 쌈박질이 혁명이고 어숨프레한 그림자는 불길한 혼돈의 징조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아프리카에 당나귀 노릇을 하는 양이 있고 심지어 말 역할을 하는 순량까지 있다면 이 곰들의 눈에는 모든 난쟁이가 다 거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불가에 사의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상승이다, 무조건 하락이다 하는 건 안됩니다. 평소에는 상승의 돈을 거는 게 자연스러운 성향이고 가끔만 하락의 건응 투기를 하세요. 지난 경험만 보더라도 대개는 황소가 이겼고 곰은 졌거든요. 이게 300년 전의 내용인데 지금과 너무나 똑같죠. 1688년에도 주식시장은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장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해 왔죠. 역사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상승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락장의 주식시장에서 도망치는 것보다는 항상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늙은 가지가 잘려 나가면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새 가지를 뻗는 신화 속 불멸의 나무를 닮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곧바로 새로 좋은 일이 생겨서 상황을 타개하게 되니 회사 사정에 일이 일비하며 놀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이 이정표를 잘 따라 걸으면서 발바닥을 꾹꾹 누르며 발자국을 남기면 당신의 의도가 정직했든 부정직했든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얻을 이익은 결국에는 거의 확실하니 오로지 전쟁만이 그것도 아주 격렬한 전쟁만이 작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살의 변화를 신중히 주시하면서 바람에 맞게 돛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20명의 투기꾼이 거래소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거래소가 영향을 받았지요. 몇몇 우려의 목소리에 주가가 30% 떨어지기도 하고 편지 한 통에 50% 떨어지기도 했지요. 지금 거래소에는 상인만큼이나 투기꾼도 많고 이들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시달렸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고 진짜로 손실이 나면 극도로 고통스러워 하죠. 하지만 아직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위험 때문에 두려워 겁을 먹는다면 겪게 될 비통과 슬픔도 두 배가 되는 법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내용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가 상승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면 질의 걱정부터 하더군요.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은 주가 상승에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사업은 날로 더 빚을 바라고 있고 공화국은 날로 부유해지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고정이자를 주는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은 날로 줄어드는 판국이니 다른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힘들죠. 일반적인 대부이자는 기껏해야 한 해의 3%이고 채권자가 대부증권에서 받는 이자는 2.5%가 고작이에요. 그러니 제 아무리 부자라도 주식을 사야지 별 수 있네요. 이것도 너무나 지금 상황과 유사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주식회사는 번영하게 마련입니다. 즉 여기서는 동인도 회사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전체라고 보면 너무나 딱 맞거든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증권시장은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격렬한 전쟁 같은 것이 일순간 증권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벌어지지도 않은 위험 때문에 두려워서 겁을 먹는다면 비통과 슬픔이 두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손실과 이익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날 확률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적의 선반영이 이 당시에도 있다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에 대한 기대감에 훨씬 크고 깊게 반응합니다. 넉넉한 배당금이나 풍성한 화물이 기대되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정작 기대가 현실이 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지죠. 희소식에 기뻐하던 마음도 행운에 취해 의기양양하던 마음도 기다리는 동안 시들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곰들은 충격파를 걱정하는 마음에 선뜻 움직일 용기를 내지 못하지요. 반대로 황소들은 회사 사업이 잘 되어 꾸준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에 기뻐하며 낙관에 젖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벅차오릅니다. 심지어는 다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도 그러려니 하면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가 도착하거나 배당금이 발표되는 순간 매도자들은 곰들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들이 계산을 해보니 앞으로 몇 달은 매수자들이 즉 황소들은 좋아할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즉 이 당시에도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샀다고 하더라도 반대의견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철학자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면 누구는 그걸 매수에 유리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매도에 불리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나 의심이 드는 사람은 매수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매도자하고도 대화를 나눠서 여러 생각과 근거를 가지고 경중을 따져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현명한 행동이겠군요. 그래야만 전망이 가장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매도해야 할 이유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곰들이 매도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건 철학과는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철학자들은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거든요. 하지만 곰들이 완강하게 매도를 고수한다면 그건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결과가 존재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철학에서는 결과마다 기인하는 원인이 다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에서는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판다면 그건 하나의 원인의 결과가 여러 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해서 주식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철학에 대치되지 않는 주식 거래 행동도 있기는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아까 훌륭하게 말씀하셨듯이 곰들이 공격에 맞선 황소들이 강한 저항이죠. 그 결과로 위험이 최고조일 때도 주가가 올라가죠. 양쪽이 자신들이 재산을 걸고서 말로 손발로 정신력으로 승부수를 벌이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어떤 투기꾼은 호재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투기꾼은 악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건 감정에 따라 달라지니 같은 사실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요. 거래를 작게 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저는 찬성입니다. 내 기질에도 맞는 조언입니다. 철학에서도 과식하면 위가 소화를 못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즉 모든 가능한 부하이점을 다 얻지 못할지라도 제한된 이익에 만족하는 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거래소의 투기꾼들은 실패하면 망신살이 뻗쳤다고 생각하죠.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 망신살을 자처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죠. 성향상 나는 언제나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만 곰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비관주의자들이니 전투의 열기 속에서 나 자신이 편견을 벗어던지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기서는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심리를 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과 너무나 비슷해서 놀랐고요.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내용도 너무나 인상 깊었는데요. 자신이 어떤 주식에 너무나 확신을 가지면 실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반대편의 내용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나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참 300년 전의 책인데 현재의 주식시장에도 너무나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셉 드라베가가 지은 혼돈 속의 혼돈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토록 구하려고 했던 책이라 가지고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문학적 가치가 높은 문체로 글을 썼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식의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